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에 그룹 비스트로 활동을 했을 때 마지막 앨범명이 하이라이트였구요 그래서 뭔가 의미도 그렇고 뭔가 저희가 참 이제 또 제 2막이 시작되는데 제 2막의 또 연애 활동도 하이라이트가 돼보자 해서 그런 파이팅을 담은 그런 그룹명입니다. 제가 With Us라는 팀명을 제시를 했다가 무시당했죠. 아 무시당했다. 취소가 아니라 바로 무시당했다. 조금 편의점 이름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하이라이트에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희의 정체성이나 개개인의 뭐 그런 좀 복잡하게 말하면 가치관이나 음악에 대한 그런 마인드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 그런 것까지는 이제 바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어차피 이제 어쨌든 그룹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는 이제까지 해왔던 모습 그대로 또 많은 팬분들과 또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 다가갈 생각입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이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제 저희도 비스트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게 기한이 사실 무한정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 저희도 사실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비스트라는 이름보다 팬분들이 사랑해주시는 거는 저희 다섯 명을 사랑해주시는 거니까 그럼요. 네. 저희 다섯 명만 이제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빨리 팬분들을 만나고자 네. 이름을 개명을 하고 하지만 저희는 절대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네. 저희는 평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또 세계 평화의 날 뭐 무슨 날이죠. 행복의 날이. 행복의 날이. 행복의 날이. 행복의 날이. 오늘 또 이런 얘기는 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웨스트 앤 피스입니다. 네. 그죠 우리 마음.